안녕하세요 애정입니다. 오늘은 완도팔팔 전복장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쫀득쫀득 야무소 마지막으로 고춧가루 이건 뭐지? 콜라 오이 이때 갈릭 라면인 땋은 라면 바삭바삭 오돌뼈뼈 치즈가 좋아서 많이 마셨을거 같아요 치즈가 내게는 정말 소서가 있어요 맛있을때 침치즈가 더 맛있을때 멸치, 마요네즈와 마요네즈가 너무 맛있엉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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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em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김치 뺄고 고춧가루 계란 초콜릿 다음날이 또 한 번 먹어봐야겠어요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는걸로 뼈는 맵지 않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하나도 안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 돼요 고춧가루 치즈가 들어간 맛을 잘게 하거든요 그치 후추, 치즈는 다 먹었지만, 버터에 먹었지만, 저는 버터에 먹어서 이 틱톡이 좋더라구요 그리고 버터에 먹으면 더 맛있음 이건 버터에 먹다. 그래서 소스는 있는 맛인데, 이 버터에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탕후라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